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 긴밀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위해서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상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금융위의 역할이 한층 커지는 상황인데요. 금융위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금융위 정책 관계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재도약을 이루겠다, 이런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추려주시죠. 네,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최근 당면하고 있는 경제 복합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하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기를 넘어서 우리 미래의 금융산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도약할 것인지, 미래 대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먼저 물가나 금리,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금융당국에서는 최근에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부분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취약 부분에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9월 중에 대부분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최근에 주요 고객 긴축 전환이라든가 또 국제정세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나 가게들이 지출 계획 수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건전성을 지켜보고 또 손실 흡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시장의 미래 잠재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디지털 확산이라든가 IT 산업의 금융업 진출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면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달라진 여건 하에서 규제 때문에 금융업이 발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금융 규제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 체계를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과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유적이 된 데다가 최근에는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새 정부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저희가 정책적인 역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원자재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 하나 최근에 금리 부담이 올라서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대출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경감되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도 출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담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담도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정책 수혜자들이 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자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효과성이 굉장히 제약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나 안내를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SNS라든가 유튜브 또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히 정책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채널 측면에서 여러 금융회사라든가 또 이런 창구 안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수혜자분들이 금융회사 찾았을 때 맞춤형 금융 상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출시하게 될 새출발 기금이라든가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저신용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집중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채널 또 수요자 채널 측면에서의 홍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또 전통시장 상인회와 같은 수혜자분들이 접근하기 비교적 쉬운 채널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의 대폭적인 변경을 사상 초유로 단행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금융위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같은 국제 정세, 국지적 정세의 불안한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는 그런 걱정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주가나 금리, 환율 이런 부분들의 변동폭이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 지금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추가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라든가 또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 이런 충격은 저희가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충격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더 확산되지 않고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가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금융회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이라든가 자본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이 오더라도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미리 좀 준비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지출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내부 충당금으로 정립을 해서 위기 상황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무처장님도 아시타스피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실물 지점이 없는 온라인 은행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해졌는데요.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금융산업에 새판을 깔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 여건들이 굉장히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금융산업 안에 금융회사들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IT를 무기로 한 여러 새로운 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시장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금융규제로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인 규제 개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좀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금융과 비금융, 공공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막는 여러 가지 애로 요인들도 좀 제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이라든가 금융규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바뀐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행정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3일에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규제 개혁신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을 한 군데에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요인들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혁신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규제 혁신 과제들을 발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돈을 다루는 금융 산업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시장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신뢰가 우선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본시장의 신뢰가 약간 훼손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액 주주라든가 여러 주주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불법 공매도 단속과 같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위법, 편법 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 시장이 매우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디지털 자산 산업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책임 있게 성장하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소비자한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허울에 불과하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규제나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극과 극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동안 시장이 형성되어 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자금사탁 방지 의무 부과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또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의 혁신이라는 가치와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가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계획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국제적 공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금융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또 기술 부분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종합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디지털 자산 민간 합동 TF를 발족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국의 논의 동향이라든가 또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이세훈 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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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